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과 함께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에는 다시 한번 글로벌 국가들과 중국 간의 경쟁이 팽팽해지는 여러 가지 양생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해당 이슈들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지난주에 G7 회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미국이 주도해서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추가적으로 압박하자라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압박을 하면서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서서 미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100%까지 관세를 인상하다라는 조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동참하면서 지금 대중 갈등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까지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G7 재무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난주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G7 회의에 참석해서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 문제와 함께 러시아 제재에 관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는 공동성명을 통해서 과잉 생산에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세계 무역기구 원칙에 따라 공평한 경쟁 회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G7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이번 공동성명을 반기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대정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관세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이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국이 앞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관련 정책을 시작했을 때 유럽 안에서도 반성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왔다고 전했고요. 다만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관세 인상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본격적으로 물량 밀어내기에 들어섰다라는 중국 쪽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을 현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지금 빨리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선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는 8월부터 미국의 관세 인상이 시작되는 만큼 중국 안에서는 재빠르게 나머지 물량들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컨테이너선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배 이상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생각보다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라는 관측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추가적으로 더 강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관세를 면제했던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세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2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 조치안까지도 현재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서 이래는 중국과 글로벌 서방 국가들의 무역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집중해봐야 될 산업군은 어디가 있을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시죠. 또 주말 사이 전해졌던 또 다른 소식은 머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XAI에서 엔비디아 칩이 10만 개가 필요할 만큼 큰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투자자 설명회에 참석해서 이 슈퍼컴퓨터를 내년 가을까지 출시하는 게 목표다라고 전했는데요.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오라클과도 협력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 같은 경우는 AI 챗봇인 그룹의 차기 버전을 구동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규모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그룹 1.5 버전은 옛날에 트위터로 불렸던 X 프리미엄 구독자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10만 개가 들어가는 AI 칩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슈퍼컴퓨터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GPU 클러스터보다도 최소 4배 이상의 크기가 될 것으로 전해졌고요. XAI는 경쟁자인 오픈 AI나 엔트로픽, 또 구구를 따라잡는 데 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도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 외신을 확인해 보면 이런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픈 AI의 최초 설립 멤버였던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XAI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관련 회사들이 관련된 플랫폼과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된 품질에 또 다시 한번 출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XAI도 해당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앞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미국과 글로벌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또 굉장히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빠르게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는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주말 사이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그리고 긴 주행거리 등으로 현재 자동차용 배터리 주력인 리튬이온을 대체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현재 최대 난제가 바로 이 고체 전해질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방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면 오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이 자동차의 구체적인 전해질 재료에 관련돼서 알려진 부분은 없고요. 배터리 밀도가 킬로그램당 400와트씨에 달해서 액체 리튬 배터리보다도 안정성이나 비용 면에서는 우수하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상하이 자동차와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차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세계적으로 배터리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도 오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오는 2028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것만 전해져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안에서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힘을 내릴 수 있을지 관련된 소식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또 다른 중국 쪽의 소식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서 일로모스크의 XAI와 마찬가지로 AI 플랫폼 안에서의 고도화된 경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가 중국판 오픈 AI 문샷 AI에 1조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리바바가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상 최고 펀딩을 기록한 문샷 AI의 지분 36%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알리바바는 오픈 AI가 지난 2022년 11월 최GPT를 선보인 이후에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터넷 검색 대기업 바이두를 비롯해서 텐센트까지 중국의 대기업들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자체적으로 이러한 AI 모델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알리바바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바이찬이나 지프 AI 또 문샷 AI 등 AI 스타트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리바바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문샷이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챗봇 키미챗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방문자가 2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바이두의 어니보까지도 초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문샷과의 협력으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파트너십의 체계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가마다 AI 키우기에 전념 없는 한데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AI 최강자의 자리에는 누가 오르게 될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출시 소식 이후에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암호화폐들은 주말 사이에도 좋은 가격 지지에 나서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기업과 산업과 관련돼서 나는 모든 부분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확신을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지난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나서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바이든을 견제화하기 위한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추가적인 우호적인 행태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캠프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 등으로 현재 후원금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조치들이 암호화폐 상의 추가적인 흥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